여기 지금 끝이 있을 것 같아? 이거 8인분이야 지금 아빠가 안 계셔서 우리끼리 먹어야 되잖아 이거 다 먹어야 되네? 엄마 이거 종이 김영에 조리법이 나와있거든 이게 조리법이 뭐 달라? 콩라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 도시락 보여 이거 뭐야 반찬 다 두는 데야? 아니 그냥 열매니어 다 있지 숯 하나씩 뜯어서 넣어 봐 아니 몇 개야? 김치스프다. 김치스프는 따로 넣자 우리. 이게 매우니까. 엄마 이거 1만 도시락. 그거는 다 뜯어서. 엄마 이제 다 먹어보자. 여기다 다 넣어. 뜯어서 먹어볼게. 살짝 한 입씩 베어먹어. 맛있어? 응. 이제 스프 넣어봐. 그 안에다가. 쓰레기는 저쪽에다가 놔둬. 좋아 그만해도 돼. 물을 탈탈탈탈탈. 엄마. 물이 총 200ml 필요하대. 물 많이 끓여놨어 엄마가. 야 벌써 면 하나 다 먹겠다 이녀석들아. 엄마 이제 물 부을게. 응. 엄마 여기 선까지 붓는거지. 그러니까 엄마야. 엄마 또 했지. 커피보트에도 했네. 응. 부족할거 같애서. 살짝만 더 넣으면 이제. 저기 서. 아이씨 그만. 서야지. 뚜껑 덮어. 주가가 뚜껑 덮어. 뚜껑 덮어. 뚜껑. 이거지. 네. 뚜껑. 뒤집어서. 이렇게 덮는거지. 이렇게 있었는데.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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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덮어서. 기다리자. 몇 분 기다려야돼. 한 5분. 5분 기다려야돼. 한번 뒤집어줘야 되지않나? 괜찮을거 같은데. 면을? 그냥 기다리면 돼? 그냥 기다리자. 멀리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아니 위에꺼가 안익을까봐. 위에꺼 이긴다? 그냥 먹으면서 있겠지. 아. 뒤집어서 먹으면. 살짝 위에는 뽀득뽀득하고. 밑에는. 아. 그런게 되겠지. 이렇게. 살짝 덜어놓을까. 이렇게. 그래서 라면에다. 조금씩 섞어서. 같죠. 우와 맛있겠다. 뭔가. 짜장. 같은 느낌이야. 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안 매운거는. 한번 먹어봐야지. 후디버디있지. 그거처럼. 이제. 넣어야지. 어. 오. 우지야 이곳은 아예 안익었는데. 그러니까.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이거 뒤집어볼까. 그럼 밑에꺼 익는 동안 위에꺼 먹으면 되겠네. 엄마 이거 습터 섞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섞어봐. 엄마 이거 아직 안익었다. 엄청 많다. 아직 빠삭해. 야 근데 진짜 많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서.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지. 안그러면 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엄마 미나 이거 소스 안 묻은 거 좀 줄까. 이거 물에 헹궈면 돼. 와. 야 근데 면이 다 익었다. 위에도.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엄마가 닿아서. 물에 한번 헹궈줄게. 미나 엄마가 여기까지 헹궈줄게. 뭐지. 음. 아직 빠삭해. 물에 헹궈줄게 엄마가. 응. 더러가 뜨거우니까 얘들아. 응. 줘봐. 주야도 줘봐. 응. 여기다 놔두면 계속 뻔니까. 미나 엄마가 지금 끝이 집 같아? 그렇구나. 한쪽엔 너무 스프러워. 한쪽엔 있다. 아니 안 먹으면 이거 안 먹고 싶던데. 응. 아무도 먹고 싶던데. 그러니까 엄마도 별로 안 먹고 싶은데. 형아들이 먹고 싶던데. 엄마 안 하면 잘 터지는 않네. 다야 이렇게 미친 없어. 응. 맛있어? 응. 엄마. 이게 면이 많으니까 그냥 도시락이랑 매운맛이 똑같아. 도시락이랑 매운맛이 똑같아. 응. 면이 많으니까. 이 국물이 좀 뻑뻑하잖아. 국물을 조금 더. 어머. 어디는 엄청 작아. 어디는 엄청 싱거워. 스프러 한 곳에. 덜 섞였나 보다. 엄마 이거 김치를 조금 더 넣어버려. 왜?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 이거. 조심해서 먹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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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돼지 김치를. 엄마. 응. 매우지 않은거지? 그렇게 달콤해. 달콤해? 응. 김치를 넣었는데 진짜 그냥 김치도 싫어 맛이 나. 맛은 있어. 꼭 씹어서 먹어. 음. 미나 더. 라면 더 씹어줘? 그리고 팔 먹을 것 같아. 따라가네. 김치를 올려줘. 엄마. 엄마. 아빠, 말ivia. 아빠 너무 먹어. 다 먹어. 아빠, 엄마. ㅋㅋㅋㅋ 그걸 잘 먹어야지. 엄마. 아빠. 청양고추노 오늘 루티버를 볼 때는 루티버를 못 먹으라고 저걸 뭐에 다 못 먹지? 되게 적을 거 같은데? 엄청 많지. 많아.. 많이 줄었다. 많이 주렴는데? 잘 먹으래, 너네 그래도 맛있어 옆으로 식빵을 nerede? 먹을 하나? 뭐 그거냐고? 또 한 번 먹어줘! 주묵은 나머지가 이 정도면 평화시 먹는 거 구경해 루아 와 되게 웃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형아 줬어요? 어구 줬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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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나무찐은 이민아에게 맡길게 물에 씻어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멍찌기 주세요 멍찌기 요거 받으세요 나 또 티킴 먹으세요 미아 나 근육 짱짱 내냐 미아 마 근육 짱짱 매니 맛있어 미아 치크 한번 해줘 봐 윙크 어 그건 안 돼 하하하하